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합격전략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실기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마 이번 시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기시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또 실기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의 기본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실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검증방법과 합격기준은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죠. 질문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이 있고 작업형 시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은 단답형과 주관식, 간단한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답형과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고 약 13문항에서 14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사 시험에서는 한 14문항 정도, 산업기사에서는 한 13문항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시간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필답형에서 55점 만점으로 하고요. 작업형에서 45점 만점으로 해서 토탈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답형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55점으로 그만큼 점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업형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저는 작업형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필답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작업형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저는 필답형까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작업형은요. 1시간 정도. 제가 기업체 강의를 가게 되면 가장 짧게 강의하는 데가 삼성이나 과거에 또 지금은 또 LG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5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총 40시간을 하는 거죠. 필기도 그렇게 하고 실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실기시험에서 이 작업형은요. 마지막 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 8시간 강의하는 중에서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두 시간 정도 작업형에 대한 요령만 영상을 띄워놓고 요령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작업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없고 작업형 시험 보고 난 뒤에 작업형에 대해서 이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형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고 약간 아홉 문항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1시간 정도를 줍니다.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 답을 다 적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산업안전기사 과목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실무에서 산업안전관리실무로 2024년에 바뀝니다. 이런 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바뀐다 하는 내용이 뭘까요? 뭔가 또 변화가 오는 거죠. 그 변화에 우리는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2023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각오로 하시라는 겁니다. 2023년에 따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2024년으로 넘어가면 과목 변경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2023년에 모든 것을 끝낸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가 있습니다. 해마다 노동부에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작년에 이걸 왜 소개했느냐면요. 작년에는 2021년에는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연보를 만들었겠죠. 올해는 2021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올해 2022년 거는 또 2023년에 가면 또 연보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2021년에 나왔던 것이 2020년에 응시율, 응시자, 기사, 산업기사 종목에서 응시 1위한 것이 산업안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응시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졌고 전체 종목 중에서 1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봤더니 1위는 아니에요. 큰 변화 없이 탑5 안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꾸준해하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만 안전 관련 자격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탑5를 골랐는데 그 안에 보시면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기사 같은 경우에 산업안전이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위를 했습니다. 5,600 종목의 자격증 중에서 2위와 3위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변화를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 취업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산업안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과거의 운전면허증처럼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을 따서 내가 이걸로 취업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반면에 나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전기도 있고 토목기사면 토목기사가 있고 다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산업안전을 하나 더 따야 되겠어. 왜냐하면 내가 전기기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가서 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훨씬 유리하겠죠. 이 친구는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사고나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안전이 돼서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가 너무 큰 벌을 가다 보니까요.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재해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업안전 자격증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회사에서 그만큼 밀어주고 또 안전교육도 되죠.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꾸준히 해왔던 건데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격증을 따면서 개인은 자격증을 따고 그 과정 속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재해와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기업체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는 거죠.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삼성이나 LG나 저도 LG라든가 아니면 포스코라든가 고리아이든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기업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모여서 또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 제가 실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산안법 개정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오답을 해서 또 점수를 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 개정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하다 보니 교재 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곧 나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하셔야 돼요. 바뀌지 않은 내용을 잘못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내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해마다 산업안전을 한 번도 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뀌는데 그것이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관련 법령이 많잖아요. 내려가면 고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이번에 많이 좀 꼼꼼하게 보완이 됐고요. 건설업기초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좀 변경됐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헤드가드를 설치해야 될 건설기계. 헤드가드 설치하는 게 원래는 지게차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설기계 중에서도 헤드가드를 설치해야 될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헤드가드는 이 용어가 없어지고요. 건설기계에서는 낙하물보호구조라고 해서 대상기계들도 변경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밖에 건설공사의 산업지예 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굴착기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죠. 그런데 이번에 내용이 좀 많이 보완됐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동식 크레인 탑승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수업시간에 제가 또 꼼꼼하게 또 바뀐 교재를 가지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재에 바뀐 내용들을 제가 출판사에 이렇게 해서 원고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페이지마다 표시를 했더니 이만큼 많아요. 이 실기교재고 뒤에 있는 건 필기교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들을 넣어서 출판사에 보내서 작업을 해서 새로운 교재가 출간하게 됩니다. 해봤더니 작년만큼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작년만큼 많지 않은 거예요. 작년은 굉장히 더 많았었죠. 그런데 그래도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바뀌고 수정되고 개정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심 합격의 지름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에서 강의를 할 때요. 삼성은 항상 시험치기 전주에 했었거든요. 한 6년, 7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험장에 갑니다.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암기하라. 일주일 동안 암기해가지고 바로 이거 안 되죠. 제가 첫날 가면 하는 얘기가 암기할 생각은 버리세요.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 있습니다. 제가 암기법을 다 만들어 드리죠. 이런 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쉽게 쉽게. 그러나 전체를 통으로 암기해가 적겠다.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응용되었을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해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의 창의적인,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더 쉬워요. 공부하기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응용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꾸면요. 문제를 이렇게 바꿨구나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쉽고 수월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SF화 암기법이랍니다. 제가 문장형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요. 보통 보면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해봤습니다. 근데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형으로 하게 되면 외우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실기시험에 특히나요. 다반석이가 좋아요. 글자 한 자를 외우는 것보다 한 단어를 외우는 게 좋고 문장을 외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반석이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문장형태로 해서 암기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가목둥이 교과로 연을 날립니다. 아가목둥이 교과로 연을 날려요. 외우기 좋죠. 그럼 여기에는 아시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 목재각형 등건통, 동력식 수동대폐기, 교려아크, 가설 또는 연삭기, 롤러. 여기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줄의 문장을 적어놓고 제가 실기할 때 그럽니다. 필기할 때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실기할 때는 이 문장을 딱 적어놓으면 실기 공부 조금 더 하신 분은요. 이 문장을 붙들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최소한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거리가 나와야 돼요. 책을 보지 않고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되게끔 해드리죠. 여기에 관련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방어장치부터 나와야 되겠죠. 안전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전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에 대한 안기법일까요? 공부하신 분들은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에 관련된 사항이죠. 대상입니다. 방어장치인데 방어장치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방어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방어장치의 특징, 방어장치에 관련된 내용 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1시간 이상 공부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실기 강의를 할 때는 1시간은 이걸 적어놓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공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물론 꼼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되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가 암기가 됐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기 시험은 주관식 문제는요. 암기의 과정 아시죠? 필기하신 분들이라면요. 암기의 기억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기억 과정 혹시 4단계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명하죠.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파지를 한다 그랬어요. 파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꺼내봐야 되겠죠. 꺼내는 것이 재생과 재인이 있다고 우리가 필기할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실기 시험은 재생을 해야 돼요. 주어지는 정보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건 현장에 갔어요. 범인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갔더니요. 목격하셨죠. 네. 범인 몽타주를 좀 그려주세요. 잡아야 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런데 막상 흰 백지를 갖다 놓고 사람 범인 얼굴을 그려달라는데 안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는 파지가 아니라 망각된 것일까요? 망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지 됐는데 지금 내가 못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갑니까? 재생이 안 됐죠. 이게 재생이에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진 10장을 쫙 깔아놓고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잡아냅니다. 딱 잡아냅니다. 여기 있네요. 왜요? 파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1이라고 합니다. 이건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에서는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 줄은 몰라도 찍어내면 되는 거죠. 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기에서는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실기 공부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십시오. 연 5천원 냉랭하지만 다발용 때문에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지상에서 31미터 높이 건축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건 교량 50미터죠. 지강 거리가. 그 다음에 연 5천, 5천 제곱미터죠. 냉방, 냉동, 냉장 시설이죠. 다발용 땜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땜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2천만 톤 아시죠? 다발용 수천용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다목적과 발전용은 해당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터널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이 열릴 것이요. 굴착은 10미터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작업형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업형은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어떤 형태가 나올 때 내가 접근하는 방법 이 문제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하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해가지고 막 한다 생각하기 아니고 사다리가 나왔다. 터널이 나왔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계 작업이 나온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나온다. 뭐부터 접근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접근을 뭐부터 접근해야 되는지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추락이 나왔습니다. 자, 추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나 아니면 작업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계 작업하다가 사람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자, 이 원인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대책을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추락이죠, 그렇죠? 추락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암기했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추락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공중이 떴습니다. 공중이 떴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주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자, 추락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강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안전때 해야 됩니다. 안전모 착용해야 돼요. 추락 방지망 설치해야 돼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면 사람이 공중이 떴습니다. 발을 부둥거리고 있어요. 발이 공중이 떠 있습니다. 발을 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 디디는 것부터 나가야죠. 접근이 이렇게 돼야 되죠. 발부터 디뎌야 되네. 자극 발판이 있어야 되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극 발판이에요. 튼튼한, 견고한, 폭이 넓은 자극 발판 위에 내 발부터 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판에서 다시 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갖다 거는 거죠. 한계거리를 하든, 추락 방지대를 하든, 안전블록을 하든 안전대를 하고 이 안전대 역할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다시 뭡니까? 추락 방호망도 설치를 하고 안전난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첫 개념, 첫 접근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실기 공부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도 좋아요. 추락해가지고 그냥 추락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 추락 방호망을 한다 아니면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덮개를 설치한다 막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지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죠. 하나 이거죠. 사다리가 나왔습니다. A자이형 사다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것도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다리는 이 위에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접근이요. 왜 안 되느냐면요.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이동 통로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작업은 왜 사다리를 놓고 하죠? 바닥에서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제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발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발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발판이 아니에요. 사다리에서는 디딤대라고 하는 겁니다. 발판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 발바닥 전체를 다 디딜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작업 발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지? 발판이 있어야지. 그럼 발판은요. 공부하신 분들은요. 비계가 나와야 돼요. 비계가 뭡니까? 발판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계 그러면 발판. 비계는 발판, 발판은 비계.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계라는 말이 달비계든, 강립비계든, 강관비계든, 털비계든 많잖아요. 비계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야 되느냐. 바로 발판. 아, 저거 발판이구나. 비계를 놔야 됩니다. 여기는요. 비계를. 아니면 고소작업들을 사용해도 되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 이거를 잘 찾으시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지름길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냉장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냉장고가 이렇게 전기 코드가 꽂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간접 접촉이라고 나오는데 교재에서는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요.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법령에서도요. 그런데 간접 접촉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누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전. 누전이 뭐죠? 누전이라는 건 누설 전류를 주셔서 누전이라 하잖아요. 전기가 새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져요. 실기 시험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 케이스를 다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충전 부분에 닿아가지고 감전될 위험성이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럴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깥 케이스에 닿아서 감전이 되잖아요. 케이스에 닿아서 감전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곳. 반드시 있어야 될 곳. 선과 충전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접촉하는 게 직접 접촉이에요. 여기서 흘러나와서 케이스를 타고 흐르는 거에 접촉이 되면 간접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전. 일반적으로 자급형 또는 실기 시험에서 간접 접촉에서 감전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안 쓰죠. 그냥 감전되는 거예요. 자급형의 문제를 보시면 그냥 전기, 설비, 케이스에 손이 닿았는데 감전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원인과 대책을 어디에서 찾아올 것인가? 어? 간접 접촉이네? 왜? 누설된 전류에 감전이 되었네? 그러면 이거는 누전이고 간접 접촉이구나. 이렇게 돼야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누전 차단기가 나올 수 있고 접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보호절인을 철저히 한다든가 이중 절임 구조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접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급형 문제가 나와요. 아주 몇 초 정도의 영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영상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급 발판도 나오고요. 위에 거푸집도 나오죠. 아래쪽은 거푸집을 해체했습니다만 위에는 아직 거푸집이 있습니다. 비계도 나오죠. 강관비계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급 발판에 대해서 문제점을 쓰세요. 아니면 여기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발판과 발판의 틈새 보세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3cm 이내가 돼야 되죠.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필기를 정말 꼼꼼하게 하신 분은 거의 실기시험은 7, 80%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3cm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또 놓여져 있지 않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비계가 있을 때는 안전난간 또 보셔야 되죠. 여기에 이런 낙하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 쌓아두면 안 되죠. 거푸집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판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 고정이 되지가 않아 있죠. 이런 부분들. 다양한 문제들. 출항, 낙하, 비계, 거푸집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의 영상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영상을 두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한번 다뤄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영상으로 한 10문제 정도로 우리는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짚어가면서 각각의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시간에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실기시험에 관련된 시험에 관련된 사항과 제가 강의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맛보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연이 된다면 또 수업시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